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통일이 되려나 내년에는 통일이 되려나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낸 것이 60여 년 동안이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우리 조국인 한반도가 아직까지도 통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6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통일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 동부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민주평화통일 참원회의 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년대담회 뉴욕평화통일참원회의의 정재균 회장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바쁘셨죠 아 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아 모르죠 올해 될지 내년에 될지 뭐 두 달 후에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박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요즘 유행화가 되고 있어요 네 정말 대박이 터질 날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을 보세요 예 우리 대통령께서는 물론 단편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시면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큰 기회의 순간이 올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표현을 해주셨지만 그 외에도 인도적인 차원이나 여러 가지 국제적인 면에서나 사실 전체적으로 다 대박이다 라는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한반도의 그야말로 경제도 남북관계도 모든 것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박의 기회가 되고 2014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난 한 해 바쁘셨죠 네 바쁘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평통 뉴욕협의회에서는 준비 과정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워크샵에서 좋은 시간도 가졌고 골프대회도 하고 또 이것저것 경로센터 등등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하고 지냈지만은 우리가 6개월 동안 계속 준비해왔던 통일학교가 있습니다 통일학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6개월을 거의 준비 작업에 교재 만드는 부분에도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정확한 교육을 시켜드릴 수 있나 하는 면에서 6개월 동안 거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은 통일학교 통일 프로그램 통일 교육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평통 통일 의원들한테 평통 자문위원들한테 옛날에는 통일이 뭐냐 라고 하면 사실상은 금방 대답을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주 통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또 충분한 의식의 교육이 잘 되어 있다고 그래요 네 네 평통 회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지금 시키고 있죠 지금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이 시키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킬 예정인데 이렇게 통일학교 하면 굉장히 좀 어렵게 들리고 그렇지만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통일이 과연 통일이 무엇인가 지금 뭐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이전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네 네 네 그렇다면은 통일이 된 이후에는 어떤 우리에게 이익이 있고 어떤 면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들음으로써 모든 자문위원들 먼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물어봐도 통일 그러면은 한마디로 대답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마디로는 못해도 몇 마디로 그러니까 몇 개의 주제를 가지고 통일은 이래서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은 통일은 천만이나 되는 이산가족이 있다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 그래서 통일이 돼야 된다 뭐 내지는 경제적으로 남한에 이렇게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북한에는 노동력이 남아도는데 이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국제적으로 볼 때도 동남아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대립이 있고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아주 간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저도 그동안 통일이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누군가 물어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정말 아주 갈략한 명료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평화통일 자문인 의원들은 다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평통 의원들만이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 동포들도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동포들이 함께 이런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강연에도 있고 아주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강연해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탈북하신 분들이 강연을 하실 때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이번 통일학교는 약간 방향이 틀립니다 뭐냐면 기본 교육이 강연보다 앞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통일 교육을 더 많은 분들한테 시켜드리자 하는 게 우리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학교를 만들어서 일주일마다 학교를 개강해서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인원 동원할 것이며 관심이 없는 분은 어떻게 관심을 갖게 하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하는데 코네티컷에 한 분이 우리 12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데려오기가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옳다 그거다 생각한 것이 이동통일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든 간다 통일학교는 어디든 간다 이동통일학교 네 그래서 통일학교가 고정돼 있는 일이 와서 교육을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갑니다예요 그리고 앞으로 현재 1년 동안 저희들의 우리 평통의 움직임은 통일학교가 없는 행사는 없습니다 모든 게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이 다 22일 날 수요일 날 대통령 표창 받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주 그분들을 축하해 주는 자리도 되지만은 저희들이 그 자리부터 통일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학교가 그 자리에서도 열립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을 시켜드리고 사실 작년에 그 연말에 우리 임영빈 회장님 네 엘림 경로센터에서 한번 우리 식사 대접을 해 주면 어떻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못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신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어르신한테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왜 이런 대답을 하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실은 저희들이 좀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소책자가 나오면은 가서 어르신들께 통일교육 시켜드리고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좋은 시간 갖겠습니다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또 열리거든요 아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 그리고 제가 여름 되면은 골프대회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는 제가 선별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제가 다 갑니다 그 대신에 조건은 저한테 시상 직전에 15분 동안에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갈 거고 참여할 거고 또 2월 8일 날 있을 설 축제가 있거든요 브러싱에서 네 네 그때도 제가 그 퀸스완님의 유재봉 회장한테 15분의 통일교육을 그 행사에서도 하는 걸 허락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웹사이트에 보면은 재밌는 온도계가 하나 나올 겁니다 우리의 현재 통일의 온도는 해서 통일교육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조금 알고 그 다음에 아 평통에서는 저런 일을 하는 건가 아 평통에서는 어디든지 가면은 뭐 교육을 시키네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아셔도 그 다음번에는 아 하나를 더 들으시게 되고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정말 통일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거야 라는 노래가서처럼 정말 우리 동포사회가 통일 바람이 이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정말 통일 대박을 위한 준비가 시작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의장께서 정말 그 열정이 2014년에 모든 우리 동포사회에 모든 이들에게 정말 통일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통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간절히 더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이 행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좀 어렵기도 할 것 같아요 상당히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종교계를 초월해서 종파를 초월해서도 그런 강연 준비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강연은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가 그 전에도 해왔던 행사인데 범 종교를 떠나서 범동포적으로 우리의 기도하는 날을 갖자 그래가지고 3월 2일 날 통일 염원의 날 해가지고 이제 다 부탁을 드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기독교에는 설교를 우리 통일에 관한 내용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불교 같은 경우에는 설법을 통일에 관한 내용을 해주십시오 숱살에 만나면서 부탁을 드려왔고 가능하면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트도 하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뜨대에는 같이 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3월 2일 날 통일 염원의 날에서 같은 내용의 설교나 설법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잠깐 동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그거 해마다 하려고 하는 범종교적인 범동포적인 그런 행사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가서 강연을 하는 건 아니고 그날 만약에 한 군데에서 모여서 임원들이나 같이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가서 하는 강연하고는 조금 틀린 그런 참 우리 조국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는 해외나 고국이나 또는 종파를 초월해서 모두가 함께 다 염원하고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그 때를 맞추어서 우리 노역의 평통에 이렇게 또 신바람나는 통일 학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디든지 달려가서 통일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고 또 고체시켜주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동포들이 통일에 대한 준비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떤 마음을 좀 가져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동포들이 할 수 있는 통일의 준비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세대도 그렇고 현재 우리 동포들이 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아 통일이 꼭 필요한 거고 곧 올 거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한 번씩 생각해 보고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것이고 둘째는 저희들의 동포 역할은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보다도 더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을 많이 상대할 수 있고 특히나 뉴욕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살고 이런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협조가 없이는 독일의 통일을 봐도 주변국의 협조가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 저요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국민으로서 통일을 원하는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참 맞다 인도적인 차원이나 말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느껴지면 그거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 동포 차원에서 통일 공감대 형성과 둘째는 우리의 정치력도 더 신장시키고 그 다음에 외국 정치인들이라든가 좋은 관계를 가져서 주변국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네요 우리 모두가 통일에 대한 의식을 갖고 또 주변국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는 투표에 참여를 해서 정치력을 신장을 하고 우리가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야말로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통일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고취와 함께 정치적 신장과 함께 도불아가야 된다는 얘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새해 신명나는 통일학교 프로그램이 우리 동포사회 경제도 신명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4년 뉴욕 평통의 신명나는 통일학교 프로그램이 우리 동포사회를 더더욱 힘차게 만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또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함께 참여하고 통일에 대한 의식을 같이 공감하고 뛰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주